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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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수리피디와 최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 벌써 1994년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셨어요? 얼굴이? 촉했었는데 물광주사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디갔죠? 원래는 후광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이 나온다고 분을 사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분을 좀 칠했습니다 세럼치는군요 뉴스룸은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 가장 주요한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94년까지 왔고 이때 태어나신 분은 지금 27살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났네 지난번에 왜 썩은 얼굴로 있었느냐 최사장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나 엄청 썩은 적 있었어요 상당히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리피디가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 것만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다보면 표정관리를 해야 되잖아 수리피디가 몰랐던 거야 그것보다는 제가 왼쪽이랑 오른쪽 얼굴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말도 안 돼서 대추도사, 무도사 얘기 나오던데 무도사가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94년 뉴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시 저는 14살이었고 독실이가 13살 7살 근데 이제 저는 빠른이라서 초등학교에 있던 거예요 아 이때 초등학교에 왔어? 국민학교죠 그때까지만 다 알 시기군요 이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국민학교 일어난 그때 선수대교 사고 이런 것들 저 그것도 기억나요 김일성 주석 죽은 거 삼한 그게 94년이었나? 그게 기억나요 그때쯤에서 나는 아버지가 라면을 사오셨어 라면 박스채로 근데 그걸 왠지 몰랐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알게 되는데 서울 불가다 발언이 이때 있어가지고 그때 막 사재기를 할 때였던 거야 그때 왜 아버지가 라면 박스채 사오셨는지 몰랐었는데 지금부터 조금 94년 뉴스를 좀 알아보면서 그때를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하기 전에 94년 대략적으로 훑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어 근데 약간 어두워졌네요 93년도 사고가 있었고 94년도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일들 우리 그전에 92년 할 때 뭐 우르네상스 주문기 문화가 폭발하던 시기 이런 거였는데 수 년 밖에 불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활기를 잃어버린 느낌이 좀 있네요 내가 김영상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 하기 싫었을 거 같아 이게 94년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주요 뉴스 한 3,4개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주요 뉴스 한 10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를 살아가셨던 분들은 되게 복잡하자 제가 마음이 우리 1편 했었던 게 3당 합당이었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 최서양이 군부정권한테 전화 갔을 때 냉큼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4년되서 그만하겠다 지금 하겠다는 이게 다 연결되네요 우리 저희가 3당 합당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링크 항상 3당 합당만 떠요 1편부터 보시면 진짜 이건 처음부터 봐야 또 재미있는 방송인 거 같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서 90년대 전체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어져 있어요 독일도 통일되고 소련도 해체되고 이념 갈등의 종식 분위기가 쭉 이어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탑이었던 두 세력이 막 싸우고 있을 때는 다들 조용하잖아 그 탑이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야 지역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민족분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분쟁이 다양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국내에도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신공안전국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의 시곗바늘이 거꾸로 가서 다시 공안전국이 돼 그리고 동시에 기성세대와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새로운 세대가 이때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오렌지족 오렌지족이 당연하고 아 생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레겔 레겔 그랬지 울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레게가 뭐죠? 자메이카 랩 스타일이죠 밤말리가 레게 음악인가요? 밤말리 밤말리 그리고 투투의 1과 2분의 1과 2분의 마로니의 카테의 사람도 레게에 들어가더라고 리듬은 비슷하다 정말 느낌은 다른데 따다 따 따 따 따 따 이 리듬 비슷하네 어쨌든 그 얘기는 뒤에서요 아마 레게에 대해서 아 레게 역사 하실 건가요 오늘? 아니요 그냥 누가 했었는지 못 할 것 같아요 아! 아! 해외부터 한번 쭉 보죠 해외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월 17일 날 LA 강진이 있었네 엄청난 지진이었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불쌍했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르완다 내전과 남미 사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다룰만 해요 그다음에 그때 수리PD가 준비했던 로잉야 사태랑도 매우 유사해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수 지배층인 투치족 그리고 다수 평화로운 사람들 후투족 간의 내전이에요 벨기에 통치가 문제였어 1919년에 벨기에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소수인 투치족을 너무 중요시하고 차별 정책을 했던 거야 이유는 뻔하네요 그렇지 지배하기가 좀 수월했고 또 소수를 또 이렇게 해야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벨기에가 떠나면서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데 로완다 내전이 이때 있었고 최악의 남미 사태가 발생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벨기에는 참 나쁜 일 많이 하고 다니네요 초콜렛만 만드는 줄 알았네 9월 28일날 에스토니아호 침몰 3사도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10일날 체첸 사태가 발생하는데 체첸 사태는 지금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체첸 공화국과 러시아가 그걸 막고자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지금까지 좀 계속되고 있다 정도로만 볼게요 하나만 보면 재밌긴 한데 해외는 아주 대충 알아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역대 쪽으로 엄청 빨리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오늘 자세히 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94년도에 국내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해외를 요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를 보겠습니다 왜 해외를 빨리 정리했는지 알 수 있는데 통일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됐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 문제 통일 분야에서 북핵 문제가 이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큰 사건이 세 개가 있었어 94년도만 네 첫 번째 서울 불바다 사건이 3월 19일 날 일게 됩니다 아니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됐었던 사건처럼 느껴지잖아요 서울 불바다 발언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얘기를 했더니 서울 사람들이 막 장난 아닌 거야 이걸 몇 번 써먹다 보니까 요즘에 또 가끔 발언이 나오거든요 우린 관심 없지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보고 그때 처음에 받아들이면 어릴 때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예전에 우리가 아이패드를 예를 들면서 어린 아이들의 아이패드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으면 그냥 이게 이상하지 않고 쓱쓱만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 처럼 그래서 그냥 북한이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언제나 당연한 거였고 아 맞아요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 어른이 된 다음에 주식을 좀 하니까 예전에는 북한에서 무슨 발언하면 출렁출렁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출렁출렁도 안 해 어쨌든 처음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던 게 이때였기 때문에 매우 영향을 많이 미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합의가 돼 김일성하고 이제 김영상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자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야 드디어 사회적으로 이제 통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무산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보름 정도 지나서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아 진짜? 이때 다 있어 아 94년이 이제 난리도 아니었다 난 몰랐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사망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나중에 들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 북한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싸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해 얼마 안 지나서 북한 보수파에서 뭐 죽였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있었죠 해외에서 분석하기로는 과로사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외인 자세하게 둘이서 알아보도록 하고 도대체 왜 불바다 안 와서 전쟁 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북 화해했다가 김일성이 왜 사망하게 됐는가 요거를 배경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가 매우 이슈화되어 있잖아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던 게 89년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 정철위성이 북 핵시설을 처음으로 촬영합니다 공개해 그래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니네 사찰 받아라 근데 북한이 거부해요 이때 남한도 한국 사회도 미군을 중심으로 핵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약 100기 정도의 핵 무기를 보고 있었어요 전술핵 정도로 된 거예요 아주 큰 건 아니고 수리 PD랑 저랑 이제 군대 같이 있었잖아 우리가 포병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8인치 포호가 있어 8인치 포호가 전술핵을 쏘기 위한 거였어 그 다음에 어니스트 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91년까지만 해도 100여기 정도의 작은 핵탄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니네 핵무기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찰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1년에 미군이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다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91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됐지 이제 핵무기 다 치웠어 그리고 니네가 핵사차를 받으면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 나중에는 키리졸부로 바뀌게 되는데 저는 키리졸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 그 뭐야 훈련이잖아 키리졸부를 때 갔었어 근데 그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 라고 미군이 약속을 해줘 사찰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 받아들일만 하지 그래서 92년도에 북이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게 돼요 IAEA 사찰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찰을 수용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인 거고 그렇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요즘에 들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일부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게 5, 60년대부터 이미 김일성이 핵에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게 어느 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핵 개발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참고 싶어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IAEA 사찰을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의 양과 실제 양이 일치가 안 돼 미국이 위성으로 촬영해 보니까 한 두 곳 정도의 핵 시설이 더 있는 걸로 밝혀진 거야 왜 그런지를 추구한 거지 야 왜 다르냐 근데 북이 IAEA와 미국을 비난하고 사찰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너네 계속 이렇게 트집을 잡냐 였을까요? 실제로 북한이 숨겼던 거지 사실은 숨겼던 거지 사실은 뻔하게 지금 답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 비난한다고 했을 때 주어가 좀 바뀐 줄 알았어 아니 내 사찰 받는다면서 숨겨놨잖아 하고 미국이 북을 비난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북이 미국을 비난했다고 하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똥싼 놈이 그 결과 93년이 되면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MPT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보통 1차 북핵위기다 라고 부르게 돼요 사실 이거를 이제 긴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 얘기하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걸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핵 문제를 갖고서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걸 이때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가 94년도가 되면 북미 핵사찰 합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사찰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약속을 북한과 미국이 하게 되는 거야 또 하는 거네요 응 다시 하게 된 거야 중간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과 미국이 한 거잖아 합의한 사항 중에 남한이랑도 얘기해 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남한의 실무자와 북한의 실무자가 같이 만나요 고위급 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 접촉 회의에서 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장 박영수가 이런 얘기를 해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우리 남측 대표가 송선생이었나 봐 송선생도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예요 남측 우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박영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요 왜 말을 듣지 않고 졸고 있어?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 거야 이거는 거의 주먹다짐까지 직전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보통 협상 비공개가 원칙이잖아 이걸 깨고서 이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북 위기감이 급속히 고조되게 된다 약간 마지막 포인트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냉랭해요? 남한과 북한이 합의의 주체는 아니었던 거야 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김영상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남북의 어떤 대화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중심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몇 번의 남과 북이 회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잘 우리가 못 챙기기도 해 청와대가 오픈한 이유는 뭘까요? 이걸 공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시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주사파 파동이라는 걸 이제 다루게 될 거거든 주사파 파동과 관련돼서 한국 분위기를 좀 보면 김영상 정부에서 이걸 왜 공개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급반전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북한과 남한을 방문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 참가 의사를 잘 겪고 김영상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6월달이 되면 통일의 분위기로 바뀌게 돼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7월 25일 평양에서 만나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통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보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김일성 사망 7월 8일날 새벽 2시 지금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탈북하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7월 8일 새벽 2시잖아 7월 7일 밤에 이미 사망했다 근데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었나봐 그걸 중단시켰던 게 7월 8일 새벽 2시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날 조선 중앙방송 보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7월 8일 2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평양 시민들이 들으면서 울고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히스테리다 비난 많이 했었죠 어쨌든 평양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무산이 돼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돼서야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한국은 조문이나 조의를 표해야 될까? 6.25의 주범이잖아 죽었어 심지어 김일성은 그렇지 수계죠 진짜 수계 지금 시점이랑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되는 그러니까 그냥 유감 정도 표현했을 것 같아요 조문은 갈 수가 있나요? 북한이 나중에 전세계 조문을 받게 되거든 그것도 남한 정부 때문이었는데 받기도 해 그래도 너네 오면 받아줄게 야 내 조문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대통령이 직접 가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그렇지 조문 저라면 단을 파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빨갠이 두고 함께하는 왜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어 야당 의원이 이 상황에서 이제 조문이나 조의 얘기하기 힘드니까 김일성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우린 조문은 힘드니까 조의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당과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빨갠이구만 저는 좀 비슷한 생각이네요 6.25의 어떤 원융이 되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서 어떤 국제적인 것들이 엮여 있으니까 조의 정도만 표현하자 하자마자 최 사장이 우리를 비난한 것처럼 야당에서 빨갠이구만 보수 언론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지금 뭐 주사판이야 왜냐면 여당은 우리가 3당 합당을 통해서 군부와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김영상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조문과 조의도 허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개인 자격이든 어떻게든 안 된다라는 거죠 북한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해외 사절들을 안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남한에서 반대하니까 받겠다고 그래 또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제 클린턴이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명하게 돼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10월 20일 날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파결돼 그걸 제네바 합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미국은 경수로 대체 에너지를 지어주기로 합니다 뭐 뒷얘기는 안 할게 이거 다시 깨지고 막 하니까 어쨌든 북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못 끼게 된 거야 우리가 조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로 넘어가가지고 간단하게 국내적인 상황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랑 김일성 사망 이거 포함해가지고 대형 사고들이 나고 있었죠 특히 94년도는 성수대교 붕괴까지 있었고 그렇죠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 사건들이 있어요 우루가이 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개방되고 있었지 농민과 학생들이 막 시위하고 있었고 5등계층이 다 실화하는구나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뭐였냐면 주사파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주사파 파동이 뭐냐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좀 알아둘만한 것 같아가지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 보수단체는 조문발언 규탄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야당의원 화형식을 해 그래서 거리에다가 인형 세워놓고 화형시키고 막 합니다 학생운동권은 어땠을까요? 진짜 개별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 조문을 찬성하고 각 대학에서 분향소까지 설치가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가 7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 간담회를 하거든요 이때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가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사파가 대학 내에 깊이 침투해 있고 북한의 지령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학생운동권 뒤에 김정일이 있다 북한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남한의 주사파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시위 미군 반대 운동을 벌이라고 지시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에서 반발을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거도 없이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재단도 반박선명을 내게 되죠 보수 언론은 어땠을까? 좀 지지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진정한 지시나 닿았다 그리고 방송 3사는 박홍 총장 특집 기자회견을 벌입니다 아이고 기억이 나거든 나는 박홍 신부님은 이제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팩시밀리를 통해 지정을 내린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좀 받게 되거든요 근거가 뭐냐 근데 근거가 안 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박홍 신부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백성사를 하러 온 학생들 있잖아 그걸 통해서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고위성사 원래 이거 노출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 근거가 없었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근거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쥐잡듯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직들을 털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인 얘기만 좀 할게요 전국 대학의 학생운동권들 탈타 털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양과목들도 검열의 대상이 돼 그리고 조정래 작가가 국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천리안 등 인터넷이 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이제 북한이나 공산주의 관련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느냐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공안정국이 형성됐다 라는 거죠 삼당합당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군부정권의 색깔은 짙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혁과 개방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중에 어떤 거는 천재지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회가 보수화된다 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드러나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슈가 됐던 건가요? 그러게 본인도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공안정국이 되었을까 사실 세 가지 정도로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철학 자체가 좀 부족했다 일관성 있게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화해하자면 화해하려고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너무 강력하게 대응했다가 혼란을 발생시킨 거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정부에서 북한이 금방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아 김일성이 죽었네 그럼 북한이 붕괴하겠지 그때 우리가 좀 직결해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좀 강력하게 나선 거다 라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세력이 반격을 한 거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 언론들 아니면 보수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공안들 군부 세력이 드디어 반격을 하기 시작한 거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94년도에 있었던 통일 외교 문제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널로라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94년도에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린 우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를 즐기고 있었죠 전혀 몰라요 사실 주사파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도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거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고유명사화 됐잖아요 고유명사죠 그런데 이제 주체라고 하는 단어 사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기까지는 전 대학을 간 다음에는 알았어요 지금 윤리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두 가지 노선에서 삼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윤리시간에 배워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그냥 뛰어놀았었는데 이런 듣다 보니까 좀 안무를 했구나 우리들은 이제 천진난만 했지만 어른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이념에 대한 문제 이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면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였습니다 한국인의 기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화형식 하고 있는데 한국 방문의 해 우리 다이나믹하다 이거 보러와라 3월 16일 날 처음으로 생수를 국내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야 저도 이걸 94년도 뉴스를 보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전까지는 생수 판매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같이 나중엔 물도 돈 주고 사먹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환경파괴하고 그러면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가 92년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거 할 때부터 나왔었던 얘기가 야 그럼 나중에는 공기도 그러니까 맑은 공기 모아서 스프레이 캔 같이 파는 거 아니야 다 현실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샘물은 굉장히 빨리 현실화가 된거죠 실제로 이때 시판됐다고 해도 사먹는 사람 거의 없었을걸요 제 생각에 한국 사회에서 생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심리적인 거부감을 없애줬던게 김일성이 아니었나 3월에 합법화가 되고 나서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사재기 할 때 생수를 사재기 아 그치 수도관 끊어질 수도 모르니까 귀가 외키네 한국의 생수산업은 김일성이 사재졌다 그쪽이 사실은 생수를 사람들이 많이 사먹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년 전인가 다뤘었는데 낙동강 패널 유치 사건 때문도 있었어 문을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도 했었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3월 26일이 되면 조개사 폭력사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도 되게 큰 뉴스여서 조개종 총무원장 3선을 하려고 했었던 서희연이라고 그에다가 연임을 시도하다가 충돌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총무원장 측이 폭력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94년 7월은 살인더위가 있었던 시기였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대의 더위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1904년 이래로 가장 더웠던 시기가 이때였다 라는 거죠 서울이 38.4도 대구가 39.4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52년 만에 가뭄이 겹쳐 그래서 전체 농토의 7.2%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기억나는 소령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나란님 얘기 나오는 계속 사건 사고 겹치지 거기다가 역대 최고의 폭염에 가뭄에 이때 기억납니까? 기억은 전혀 저도 더웠던 기억은 오히려 2018년도 2018년 진짜 더웠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별로 못낼 것 같아요 1994년 폭염을 갈아치웠던 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 더위였어요 아, 그래요? 2018년 진짜 역대 진짜 더웠거든요 그때 서울 최고기온이 39.6도 어쩐지 덥더라 근데 이렇게 봐야돼 2018년이 94년보다 더 더우니까 2018년이 더웠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에어컨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 아, 보급에 에어컨의 차이가 있는 이때는 지하철에도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다 아, 이거죠 이때가 정말 더웠어요 그럼 어디 갈 때 은행 가야 되네? 그렇지 옛날에 그래서 은행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은행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티베가 얘기를 할 정도겠네요 왜냐하면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더위를 우리가 다시 느낄 수는 없어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점점 더워져도 94년의 더위를 이때 선풍기 사재길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선풍기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아, 맞아 지금도요 그렇게 더운 여름 한 번 할 때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한 달씩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셔요 아니,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맞아 나는 그게 참 재밌는 게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죽는다는 게 한국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거 같아 예전에 내가 중국 기사 중에 뭘 봤냐면 부인이 갑자기 죽어 왜 죽었냐면 남편이 목에다가 키스를 하는데 경락을 눌러서 죽었다는 거에요 전 세계에서 경락을 눌러서 죽인 거는 중국이 유일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그런 것이 뭔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다 전 약간 미디어가 어떻게 동작하는 지가 좀 드러나는 거 같아요 신문에 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가요 내가 뭐 커뮤니키 이런 거 보다는 신문을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뉴스에 나와서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긴급구조 110인가 옛날에 거기에 이게 나왔었어요 선풍기 틀고 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있을 수 있지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사망했다 가능할 수 있고 사망했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끼라고 하는 웹툰을 보면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뭐였냐면 그 주인공이 아버지인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가요 거기서 사인이 뭐냐 노환으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셨다 그럼 세상이 자연사거든요 그래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싶은 거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저질환이 있든 이 사람은 마땅히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퉁쳐서 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환이 있기 때문에 자연사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어 나도 그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실제 원인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노약자였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 근데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대충 퉁쳐서 얘기하지 않았나 제대로 되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겠지 자격이 그 당시에 좀 떨어졌던 사람들이 뭐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이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충 하지 않았나 사실 그랬을 거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선풍기 괴담이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걸 또 하나 보면은 11월 29일날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이때 딱 600년이었어 그래서 서울 천년 타임캡슐을 남산공원에 묶게 됩니다 그래서 개봉은 언제 하느냐 천년째 되는 2394년 11월 29일날 이제 개봉을 하게 될 거야 나 기억나는 거 같아 기억나요? 그 타임캡슐 모양도 기억나요 어 그래요? 종 모양으로 생긴 거 같았어요 보싱각종 모양 그리고 이때 되게 다른 데서도 많이 흉내를 내고 우리 학교에서도 했었었고 이때 타임캡슐 유행이었어요 1m 70 정도 되고 직경은 1.3m 500리터 용량입니다 600점을 딱 넣었어 뭘 넣었을까? 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이 시대를 좀 반영하는 거 대표하고 그치 94년도를 대표하는 거 담배, 화투, 복권, 신문, 콘돔, 샤프, 연필, 노트, 책 을 넣었다 이게 일상적인 걸 진짜 넣었다 요거는 일상적인 거고 옷과 좀 연결된 것도 넣었어요 기저귀 팬티 스타킹 남녀 수영복 남녀 의복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공무원, 제복도 넣고 워드 프로세서 아래에 한글 2.5를 넣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넣었지? 이때 막 CD 롬이 최신이었거든요 CD 롬을 넣었을 거 같아요 CD를 읽을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넣어주고 컴퓨터를 다 넣어주지 않으면 못 읽을 텐데 나도 핸드폰 넣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나도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무선전화기 삐삐 휴대폰이 초기였는데 휴대폰도 넣었다 CD 폰 네 CD 폰 넣었고 그리고 94년 당시 시대상을 담은 CD 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 롬이 너무 최신이었고 이때는 필름 그 다음에 영상 기록물들을 좀 넣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콘텐츠를 뭘 넣었느냐 서편제 블루시걸이 들어갔습니다 블루시걸이 뭔지 알아요? 블루시걸이 뭔지 알아요? 블루시걸이 들어봤는데? 뭐예요? 한국 최초로 방영된 만화영화 성인물 그래요? 이름을 들어봤어 블루시걸이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되게 눈을 뜬 사람이 넣은 거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했겠지 우리가 이정도 개방되어 있다 이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김건모 앨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김건모가 이제 인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품권 공무원 급여 명세서 초중고 시험지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저는 이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볼 때 문서화된 걸 보고 보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떤 관료가 받았던 본급 명세서가 발견이 된다 그때 아 이때 관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가 이제 동심의 세계에서 욕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욕을 제작하거나 날려보낸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까? 아니겠지 이슈화 이슈화가 필요한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이슈화 될 걸 넣겠지 사실은 금판 넣어봤자 동심 파괴가 아니라 지금 성인심 파괴됐어 총괄적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외주 업체에서 만들 때 그럼 해도 넣어 보이저호에 담을 때도 그걸 왜 했었냐면 나사나 운용자금은 필요한 거야 근데 국민적 관심사가 없으면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런 거 우리 넣는다 외계인 리그라고 딱해 마을 장철을 두고 있어 그런 거죠 서울도 이것 좀 이슈 몰이 하려고 만들었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공합 몰이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해볼까 10월 21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이때 얘기됩니다 오전 7시 40분 이때 출근 시간이었지 성수대교의 56번 교각 상판 48m가 무너진 사건이었고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공사 부실공사 그리고 당국의 안이한 관리가 만든 참사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 이후에 전국적으로 교량 그다음에 시설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그다음에 또 10월에 춘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29명이 사망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12월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인륜적 사건들도 이때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이 되면 박한상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흉기로 찌르고 불태워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사염선고가 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지조파 사건도 이때 있었고 아 지조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다른 연도 같았으면 이런 걸 다룰 만한데 94년도에 워낙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묻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1994년 주요 뉴스를 좀 다뤄봤고 문화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레게, 엑스세대, 오렌지조 요런 얘기들은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팟캐스트에서 좀 길게 다루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사건 사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얘기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부터요? 네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는 행복했고 지금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맑은 하늘이 떠올라요 항상 자기를 너무 포장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아니요 난 그냥 얘기도 맑은 하늘 떠올라 항상 그러니까 한번도 비온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94년도가 아니라 자기 포장이 과하고 손발이 오그라듯 아니에요 어두운 삶을 보냈던 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대별로 세대별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것들이 있었고 정말 이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세상이 어떻게 되는거지 너무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한 건데 94년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지금 듣는데 와 가듭이 좀 답답해질 정도로 어두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스무살이 되고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텐데 그때 살았던 아 독실이는 우리들은 그런 걸 못 느끼고 좀 천진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어른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물론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이해도 못하겠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진짜 어두운 사건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눈물 훔치기도 하고 했었던 그 시대를 살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계속 밝은 모습을 자라나길 원하는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나도 맑았던 하늘 생각하는데 저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 비가 주릅주릅 왔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핵가 찡짱하게 내려지는 그 마당과 94년도에 더워서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햇빛 찡짱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아서 밖에 나가서 뛰어놓은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생각난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맑은 것들이 생각나고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도 갑자기 두 분 얘기를 좀 들으니까 아 그랬나보다 좋은 것만 생각나잖아요 문화적인 것만 생각나고 갑자기 지금 반대가 되셨네요 그러니까 자기 포장은 시작하셨네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이때가 근데 사회는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때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안했을 거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또 들으면서 지금을 생각하게 했어 저는 지금이 진짜 복잡한 것 같거든요 미국엔 트럼프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지금 사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막 너무 불안한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아 지금 그러면 7살 한 10살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은 이때를 아름답게 보고 있겠구나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나서도 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재밌었어 마스크 끼고 다닌 것도 추억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계속 지켜주고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어쨌든 여기까지 유튜브는 좀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화 문화는 좀 이제 즐거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팟캐스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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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nes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